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오늘은 대한민국 유자 1번지 전남 고흥군 풍량면에 위치한 숲속의 작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 신라시대에 뱃사람들이 비타민C 부족으로 병을 앓게 되자 바다왕 장보고가 비타민이 풍부한 유자를 당나라에서 가져와 바로 이 마을에 처음 심은 것이 유자의 유래라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바로 그 유자가 시작된 유자 나무밭 사이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청정숲이 해당 주택을 감싸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2층으로 된 소형 평수의 주택입니다. 1층은 거실과 주방, 방, 화장실 그리고 2층에는 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을에서 약 700에서 800미터 떨어진 숲속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한두 채의 주택이 더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으신 분이나 세컨하우스로 한 번씩 힐링하실 수 있는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해당 주택의 입지 조건과 위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야망리에 위치합니다. 초중고 학교나 마트, 은행, 관공서 등이 위치한 고흥읍까지 약 10분 거리라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한 남해바다까지 약 10분 정도의 거리이며 고흥 IC에서 약 35분 거리, 여수와 고흥을 이어주는 연륙교인 팔령대교까지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경계와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에 보이는 이 빨간 선이 해당 주택의 경계입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219제곱미터 약 66평,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56.96제곱미터 약 17평입니다. 주택의 공간 구조는 거실과 주방, 1층 방과 2층 방, 그리고 화장실로 구성됩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거실을 기준으로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형은 완경사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중공 연도는 2012년 8월 31일입니다. 남방은 1층이 기름보일러, 2층이 전기 판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폭은 단축이 15미터, 장축이 18미터 정도 됩니다. 주차대수는 마당을 기준으로 숙룡차 1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폭 4미터 내외이며, 앞쪽에 위치한 개인의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쪽 땅의 소유주분께서 사용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주택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따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숲속에 위치합니다. 주변 가까운 곳으로 분묘나 혐오시설, 악취 발생이나 분진 발생 등의 유해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쪽으로 유자를 키우는 유자나무 과수원이 다수 위치했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해당 주택 주택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 진입로입니다. 해당 마을에는 이렇게 벽화로 유자의 유래나 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벽화에 이쁘게 담아놓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약 700에서 800미터 산쪽으로 올라가시면 해당 주택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의 모습입니다. 진입로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연결됩니다. 주택 앞까지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이 동쪽 진입로로 승용차 기준 1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이 진입로에서 계단을 통해 약 2미터 정도 올라가시면 높은 단 위에 주택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는 이렇게 유자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에는 3칸에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합니다. 거실은 수납을 위한 공간이 많이 준비되어 있구요. 주방에는 기역자형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싱크대에는 3구의 가스레인지가 그리고 천장에는 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는 외부로 연결되는 외부 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메인 창에서 바라본 주방 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메인 창 밖으로는 현재 수확이 완료된 유자 나무 밭을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초겨울 유자를 딸 시기가 되면 앞마당과 뒷마당에서 풍겨오는 상큼한 유자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하셨습니다. 1층은 이렇게 거실 겸 주방 그리고 방과 화장실로 구성됩니다. 해당 주택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안쪽으로 변기가 위치해 있구요. 중간에 파티션을 세워 세면과 샤워 공간을 서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거실과 연결되는 동선 안쪽으로는 방이 위치합니다. 방의 크기는 작은 편이었지만 채광과 전망이 좋은 방이었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방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편입니다. 남쪽과 동쪽으로 창문이 나 있으며 옥상으로 나가는 외부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난방은 전기 판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문을 통해 옥상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감싸고 있는 숲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을 감싸고 있는 주변 숲의 주요 수종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또한 남해바다까지 차량 1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숲속으로 둘러싸인 해당 주택에서 조용히 힐링하기 좋은 주말 주택이나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주택의 실외 그리고 실내 공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남해바다 근처에 작은 세컨하우스 마련해 두시고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고흥의 산과 바다로 다니시며 힐링하시기 좋은 주택입니다. 도시에서 4일 시골에서 3일 이렇게 오가시며 삶을 보다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는 숲속의 작은 주택 속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 한 번 더 정리해드린 후 매매가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풍량면 야망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5,700만 원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인생부동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부동산에서 소개해드리는 매물 발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부동산에서는 매물 매물 접수받고 있습니다. 매물의 촬영과 광고는 무료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매물 소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